인터코 BTJ열방센터에 이어 IEM선교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새로운 고리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IE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46명 늘어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초기 확진자들의 증상 발생일인 지난 17일과 19일을 기준으로 발병률이 8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 이외 지역으로까지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IEM선교회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벌써 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중에 식당,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가족 간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IEM선교회와 관련한 22개 시설 정보를 확보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에 대응하고 있다며 1월 4일 이후 IEM선교회, IEM국제학교, TCS국제학교 방문자, 관련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도원이나 수련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국의 비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도원, 수련원 또 이번에 보게 되면 비인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현장 상황을 아무래도 관계부처 또 지자체 등과 함께 일선의 시공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파악하고 또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접수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거에 맞게 사각지대, 즉 산미래 환경이 코로나19의 배양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인토코 BTJ열방센터발 집단감염 사례와 IEM선교회 집단감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IEM선교회 국제학교발 집단감염의 선교회 측은 학생들 가운데 처음 발열이 있을 때 감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모든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방역 당국에 알리고 있다면서 전국 15개 국제학교와 교사 양성 온라인 과정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취합해 방역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